한진칼이라는 종목입니다. 한진칼 같은 경우 바닷건에서 추천드린 이후에 최근까지 주가 움직임 견주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수익률이 17%에 달하는 그러한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. 현재 한진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진칼 같은 경우 아직까지 고점에서 매도 못하셨다 하더라도 고점을 잊어버리시고 현재 한진칼에서 수익이 나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무조건 매도 관점에서 접근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유가가 오늘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이미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한진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현재로서는 챙기는 그러한 전략들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